힐링 힐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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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까? 안녕! 손 많이 턴 뽑졌네? 그렇군요. 안녕! 안녕하세요. 날씨 괜찮은데? 좋아요.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좋아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날씨 굉장히 밝네요. 그래요. 진짜 맛있다. 날씨 너무 좋다. 소풍. 소풍이요? 네. 형 김밥 또 왔어요? 아니요? 네가 만들기로 했잖아요. 내가 만들면 어떻게 먹어요? 네.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여러분 눈 안 부으셔요?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때문에 눈 부으셔요? 아 우리 때문에 눈 부으셔요. 어머! 저 해피 때문이에요. 저희도 스테이크 때문에 눈 부으셔요. 아 해피 때문이라고. 잘 너무 빛나서 들었나 봐요. 나 손글라스 왜 이렇게 손질 못하네. 어? 나 손글라스가 있었네. 맞네. 손질 못해. 여러분 저 손글라스 굳이 한 번 쓰려면 고정 몇 번 해야 할 줄 알아요? 고정 몇 번 해야 할 줄 알아요? 저희 다 이렇게 해외로 팬들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저희가 되게 귀엽게 별을 많이 달고 왔는데 여기 귀여워. 예쁘다. 우리 스테이크 귀여워. 야. 알지 그건? 아니 아까 김승민 씨 뭐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아. 그거요? 저희 홍승화가 티어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자. 레어 준비해주세요. 아 진짜. 사연성아 너무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티어리딩 준비했어요? 네. 후렴 한 번만 넣어주세요. 카운팅 스타드 부터. 5, 6, 카운팅 스타드 And Veuh park 진짜로 신우준네요. 귀엽네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열심히 이거 준비한 거예요? 네. 이거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더 보여드려요? 한 번 더 보여드려요? 블 MC button hasta 20 주문할 신나게. 알겠어요. 5, 6, Come in start to 별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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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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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안에 That's me 약속이 자꾸 누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dependent nooit 왜요? 일부러 먹어 === food 진짜요? 아니요 이거 맨날 안 먹 syner 맨날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대겸 몇이요? 스테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스테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야지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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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 좀 하지 마. 스테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오늘 진짜 빨리 먹어요. 진짜? 석석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요? 오늘 저녁? 닭갓 잘 먹지 않아? 요즘 창빈이 형 오늘 식단만 먹어요 거의. 네 맞아요 여러분들. 식단이에요 식단. 근데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저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밥도 먹긴 해요 걱정 마세요. 장빈이한테 밥 걱정은 절대 안 하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거. 본 템스가 뭐예요? 꽈배기? 꽈배기? 왜 스테이만 먹어 우리 거는? 우리 우리. 네. 네 나 줘요. 한 입만 주세요. 와 뭐야 진짜 맛있겠다. 와. 뭐예요? 뭐 꽈배기가 저렇게 나와지 왜? 오 씨 세상 좋아졌다. 그치? 뺏어 먹을래? 우와. 우와 바람 좋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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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덩기도 아니고 어떻게 스테이 걸 빼서 먹어.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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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키즈기한테 달라고 줄걸? 뭔데? 꽈배기? 꽈배기겠죠. 와. 스테이 꼭 먹고. 꼭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요. 정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야 왜 벌써 돌려보내려고 해? 아직은. 아직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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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고. 조심히 돌아가는 걸. 자 스키즈 여러분. 우리. 우리 여기서 연습을 시키는 거 할까? 2절에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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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려워요. 2번 2번. 1번. 2번. 그러면 저희가. 꼼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가사 오케이. 헷갈려. 헷갈려.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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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듬이라도. 여기 해주시면 뭔가 하는 것처럼 풀리니까. 형 같이 갈까요? 해볼게요. 형 형 부르고. 형 형 불러주시고. 형 같이 그. 오케이 피처링 해볼게. 오케이. 가사 아니어도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5, 6, 7, 8. 2번. 5, 6, 7, 8.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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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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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1번. 1번. 마지막에는 1번. 확실하게. 오케이. 다시 한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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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2번.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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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끝. 잘한다. 내가 안 한 사람 봤어. 누구? 누가 안 했어? 아 난 갔어. 누구? 내가 막 가가지고 방금 시킬 거야. 누구? 안 돼. 나눠. 누구야? 아니. 스테이 다 두리번 두리번까지인데.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형 처음과 끝만 잘하면 중간이 괜찮아. 처음이 절반이고 5, 7. 잘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스테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잘한다니까? 어? 잘하잖아 지금. 지금 잘하고 있어. 다 외우실 분도 있을걸? 본인이 다 외웠나 소원. 자신 있는 사람. 어? 초록색 분. 해줄 수 있어요? 나 봤어. 해줘야 추러스야 더 줄게요. 제가 마이크를 넘긴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거 너무 많이 해봤어요. 어? 깜짝이네. 추러스 말고 까매는데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뭐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 진짜 먹어요? 어떻게 스파이크 뺏어? 아니야. 이거 사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요? 너 진짜 저거까지 사 먹으면서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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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우와. 네. 우와. 미니팬미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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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음식 뺏어먹는 아이돌입니다? 진짜 나쁜 아이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 다 뺏기 저 다 뺏는 아이돌 고기 들었나 안 들었나? 뭐야 진짜 먹어? 세 사람을 먹고 있어 미니팬미팅에서 팬 팬 팬 팬 와 근데 이거 어디 올리면 안 돼요? 잘 먹네 뭐야 맛있어 너무 맛있지 와 향이 진짜 맛있게 맛있어요? 와 먹방 ASMR 하겠네요 와 와 딱 봐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아 말이 필요 없어? 아 그 정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왠지 알아? 왜 맛있는지 알아? 스테이한테 받아서 그래 아 고마워요 딸랑딸랑 와 야 뭐 왔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뭐해요? 뭐해요? 아 스테이에게 온 미션지가 있어요 오오 미션? 좋은데요? 자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왜요? 들어드릴까요? 알았어 자 사라져봐 네 자 여기에 스테이가 저에게 궁금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어 이걸 리노키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선이 없어요 제가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저 뽑아요 이번 특별한 정규 앨범을 위해 멤버들이 특히나 신경쓴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오 특별한 정규 앨범이다 어 뭐라고? 특별한 정규 앨범을 위해 특히나 신경쓴 특별한 점 뭐 멤버 한 명을 지목해도 되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걸 준비했다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길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뭐 한 거 있어요? 네 특별한 거? 특별한 거 특별한 거 그러니까 진짜 흔하게 앨범 준비하면서 앨범을 준비했다는 거 말고 네 아 그냥 평소에 뭐 아 근데 특별한 특별한 거 특별한 거는 네 네 뭐 특별한 거 어? 저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네 네 우리 용복 씨 예 특별한 거 아 이제 용복이라고 아 계속 용복이라고 하죠 용복 용복아 오늘 사전 녹화 사전 녹화하면서 예 용복아 용복아 한 번만 더 해주는 거 아니에요? 폰 살짝 높여가지고 용복아 한 번만 해주세요 용복아 아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맞아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처음 들어봅니? 아 이게 신기한 질문이네요 장민이 뭐 사창비별이에요? 장민이 왜 사창비별이에요? 장민이 왜 사창비별이에요? 야 야 야 잠깐만 화가 화가 맞아 왜 다 선글별로 불러주는데 왜 나는 사창비별이야 사창비별 사창비별 거울에 하지마 그래도 오창비별이 아닌 거 아니야? 형도 왠다 화내잖아 근데 날 닮은 거 같긴 해 우리들도 맞아 그 재혼만 뽑았는데 어 일단 현재는 이제 24살이 되는데 하니쁜 아 언제 좋아요? 언제 춰요? 언제 춰요? 지금은 하니쁜 지금은 재혼만 하니 생각 하니 생각 아 하니 하니 나한테 나한테 neste 한 번만 vot 하니 아 하니 아 잠깐만 여기 바지 좀 더 핑대는 걸로 한번 다시 입고 갈게요 하하 가죽바지 없어요? 없어요 아마 이거 만점 이게 맞죠? 질문 쓰시면 되겠네요 만ughters 자 한 씨 자 승민아 보여줘 오케이 잘 못 봤어 스키즈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법 주문이 있는 판만 니네 좀 아세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법 주문을 한번 해달래요 아 제가요? 어..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필요해 어? 이거 필요해 영원히 사랑해 귀엽네 귀엽네 나도 싫어 자 승민씨 빨리 갈게요 왜 나 빠르지만 오히려게 빨리 하고 싶은가 봐 내가 자 자 목컨 제가 뽑았지만 목컬러 차에 남아가 좋아하나 봐 보고 싶어요 남아가 좋아하나 봐 남아가 좋아하나 봐 안무 기억 마시죠? 빨라 좋아 남아가 좋아 안무.. 아 그쵸 안무도 있었죠 그래 그 다음에 좋아하나 봐 난 잘 안 좋아해 난 잘 안 좋아해 시간 날 거로 참 많은 날 걸 안아 봐 언제라도 헤어다오지 못할 만큼 찾을 하시는 안 좋아해 오 잘 모르는 송장 아 미inyl 미안하다 나와라! 세상만! 여기 안닐 수도 있죠. 자,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현 씨.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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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엉덩이 뭐예요? 이거 뽑으면... 아, 주머니 넣은 거야? 내가. 스키즈에서 첫 번째로 말해주세요. TMI 같은 거. TMI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황현진 특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아, 스키즈 특 뭐뭐 함. 네. 감사할게. 엄청 강렬스러워. TMI가. 오케이. 네, 네, 네. 나와라! 도착해 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현! 스키즈 특! 도착해 주세요. 오, 감사드립니다. 오. 오오. 스키즈 특! 어... 밥 잘 챙겨 먹으세요. 스테이만 다르게 밥 잘 챙겨 주세요. 제발. 도착해 주세요. 뭐, 꼭 특별한 거 있겠나?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승민 특 이런 거 없으세요? 승민 특! 자꾸 싱기거름, 형, 형둘! 한 명씩 다을... split 방찬 특 늙음?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또 아까 넥 대한 장보 앵김 아 진짜 너무 싫어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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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리 특 장보 얼굴 만짐 저희 형은 그게 다 얘기하네 싫었던 거 창비 특 너무 시끄러워 형들 안 쓰겠다 가야겠다 저 마이크 꺼주세요 하트 어 뭐까? 하트 아침에 매니큐어 냄새 풍기 니노 특 자꾸 얼굴 들이기름 나한테 필릭스 특 용복 특 용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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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밀id 밀가루 밀가루 자 밀가루 차례 len 최근 3일 동안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딱 있어 방금 거 함께 야 너무 맛있어 스테이가 적은데 에셜 먹어 안 된다고 인기해야 된다고 저는 아까 뭐야 아 진짜 누룽지인데 김치볶음밥 누룽지가 있는거거든요. 약간 과자같은거? 밀가루가 또 과자잖아. 밀가루 맞네? 밀가루 착발? 아니요. 기름이 좀 들어가. 누룽지인데 그게 빠삭바삭하고 맛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친구의 장건강을 응원합니다. 자 황찬! 선타 사원 정도는 한국말 할 줄 안했어 내가 사와던 선타 사원 산타가 된다면 멤버 중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건가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용보가 사랑해 집 집 누구야? 집 집 집 집 누가 집이라고 했는데? 아, JYP지? 티저, 티저. M.P.T.I. 티저. 알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있습니까? 한 명씩. 제일 산타였으면 승민이에게. 고요데리 드리버. 뭔가 가아주 선물 되게 좋잖아요. 인형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어, 진짜.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산타였으면. 산타였으면. 우리 현진이는? 현진이는 약간 그.. 현진이도 어쨌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더 돼 있는 작업 장비라 해야 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현진이가 이제 새로운 최첨단 장비라에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야, 또 퀄리티가 엄청 높아지겠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이미 몇 개 가져왔잖아요. 제가 가고파는 장비라이 다 찬이었고요. 찬형이 물려줬어요. 찬형이 새 거 살 때 어, 형 물려 안 쓰시겠네. 맞아, 유령이. 다음 이혜니. 어, 이혜니에게는 뭐 원하는 거 있어? 뭐, 뭐든 좋습니다. 제가 왜 승리가 말하면 빵은 좋겠다. 아, 빵이야. 빵처럼 불러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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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이. 창빈이에게는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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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못 추진 않았어요. 렉 있어요, 렉. 프로틴. 렉이요? 응. 아, 운동. 아, 운동. 아주 먹는, 뭔가 이것저것 다 있는 그런 기구. 감사합니다. 우리 하니에게는 그저 원하는 게 뭐 있는데 뭐 원해? 뭐 원해? 뭐 원하는 거 있어? 하니는 원하는 거 없어. 나 살 때 있는데. 아, 그건 맞아요. 하니는 또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뭔가 세트.. 옷?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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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이제 때랑 할 선물. 어.. 우리 용복이는 나는 나는 우리 용복이가 어.... 우리 용복이 저랑 같은 게임 좋아하니까 뭔가 그런 than.. 스킨 선물. 아! 이게 스킨? 게임, 스킨 선물. 아, 그런 것 좋죠. 그리고 우리 리노에게는 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элем 그렇게 stretched 많이 나와요. 좋은 여자. 와 진짜lica... 무게 Lastly. 리노 씨. 리노 하실 분. 그럼 여기 오세요. 저 앉아있을게요. 어 리노 안 하시네. 어 크리스마스 끔찍하잖아 갑자기. 야 크리스마스 안에 크리스가 있어. 우와 재밌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뽑아볼게요. 귀여운 질문이네요. 뭔데요? 우리 행복아. 지금 얼만큼 행복해? 되게 깊은 질문이네요. 아주 딥한 질문인데. 어 사실은 뭔가 되게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되게 많이 설레고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스테이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오늘은 오늘이 정말 제일 정말 진심으로 너무 크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근데 그만큼 정말 우리 스테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점 아 저번 에벌보다 좀 더 퀄리티 높은 걸 도와드리기 위해 그런 점에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 왜요? 갑자기 케이크가 왔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바로!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을 축하하는 이 케이크의 의미는 뭐냐면요. 특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틀 사이에 케이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아 저 그 거를 원했어요. 누구 거에 붙여? 아니 이거 형 얼굴에다 박으려고. 여러분 뭐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폭신이 돼. 사실 초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폭신이 올라와서 지금 일단 초를 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소원 들고 다 같이 일단 바람 한번 불어주세요. 알겠죠? 초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여기까지 불량 세게 불어야 돼요. 알죠? 여기 또 붙이고 오케이. 또 붙이고 특 활동하면 파이팅! 다 같이 외치로 한번 갈게요. 특 활동! 형아야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꺼졌다. 아 꺼졌어? 와 진짜요. 근데 이 케이크도 많은 의미가 담아 있는데요. 혹시 같이 스테이도 같이 찍고 싶은, 사진 같이 찍고 싶은데 어때요? 아 연국이 연국이 너무 칠해요. 저희도 이렇게 저번에도 같이 사진 찍었는데 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 소중한 순간 당신도 찍혀야 돼요 찍어주신다고? 그럼, 그럼 일단 잠시만요 어떻게 앉을까요? 우리가 두호를 두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대요 오케이, 너무 가까이 많이 해봤습니다 어 다리가 되게 시원하다 여기 뒤로 가셨어? 자, 사진 기사님 방귀지기 방귀지기 아이고, 야 방귀지기 나는 야, 기지기가 너무 바빠요 나이스, 너무 좋다 어, 저기서도 사진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Thank you 셀카라 찍어요? 자, 여러분 셀카로 한 번 그리고 그 DSLR로 한 번 갈게요 오케이 셀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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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셀카부터요 쓰이 쉽지 마요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이건 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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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광 오케 오케이 아, 카메라 진짜 좋은데 야, 그거 어디 거야? 오케이 삼성 삼성 아, 갤럭시 거야? 삼성 삼성 갤럭시 오케이 다 들어오신 게 무슨 거야? 좀 더 붙어야겠다 오케이 형 나와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 좋아요 또 하나 자 그리고 비슷한 카메라로 찍어보자 아주 빅 카메라로 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다들 각자 얼굴 나오게 잘 사수하시고 자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네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자, 마지막으로 하도 할게요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귀여워 아 후우 좋아요 아 어? 응 저 비권나의 롯데자이언츠 팬분이 계시네요 어 그렇네요 어 저기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오우 오우 어제 아주 완전히 테마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테미팅은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아쉬우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냥 대모지로 가야 되죠 이렇게 보러 와줬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돌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좋아요 좋아요 네 이쪽, 이쪽 4명 가고 대모지로 가요 아, 장훈 씨 똑똑하네요 형, 형 난 좋아요 진짜 똑똑해요, 성민 씨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럼 저희 마무리입니다 맞지? 고맙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나, 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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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